정말 그냥 이거는 내가 먼저 읊어줘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우리 할머니가 먼저 물어보래 왜 일찍 결혼했냐고 또 삐쳐요 자 여자들 사주 중에서는 특히나 여자 사주는 왜 여자 팔자 뭐 뒤엉박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일찍 결혼을 해서 내 사주 자체가 무너지는 사주가 있고 일찍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짝대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수도 없을 일찍 결혼해서 그게 생기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딱 그래 나는 아무리 봐도 줄 가게 생겼다 그 소리가 나오거든 이혼줄 약간 호적을 뭔가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백년해로라고 하지 못하게 생겼구나 라고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한다 나는 본인이 남편이랑 어떻게 살고 뭐 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우리 할머니 말은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니? 소리가 나와 본인이 진짜 멍청해서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앞뒤 분간 못하는 거야 너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부부 생활 속에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너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너 참 단순하게 산다 이 말이 나오거든 전혀 감을 못 잡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 같진 않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맞아요 바람을 피고 있다고요? 여자가 있어 보여 본인한테는 충격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사주를 넣지 않고서라도 이 남편 사주를 넣지 않고서라도 언니 사주에는 일찍 결혼을 하면 헤어져야 되는 사주가 분명히 있어 근데 애가 9살, 10살 됐대 헤어져야 돼 근데 언니 사주만 봤을 때에도 뭐라고 나오냐 너 왜 바보같이 살아? 너 지금 멍청한 거야 너 왜 니가 보는 것만 믿어? 우리 할머니는 이 말을 한단 말이야 남편 사주 받았을 때 음 대략은 알겠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대화 자주 하고 살아요? 근데 보고를 한다며 남편은 보고를 한다며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저한테 걸릴만한 정상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신뢰하는 면이 있었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 할머니가 그냥 물어보래 남편이 본인이랑 살면서 잠자리를 본인이랑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 바람의 기준이 뭐야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바람은 뭔가 마음이 다 가는 거겠죠 그럼 얘 우리 할머니가 얘라고 한 건 우리 할머니가 한 거 얘 그러면은 할머니 말이 맞다 바람이야 니의 바람의 기준이 뭔가 마음이 가는 거겠죠? 라고 한다면은 바람이다 두 번은 거쳐갔다 소리가 나오거든 몸만 준 거는 남자들 누구나 다 해 돈 주고도 돈 주고도 여자 사 먹고 그런 건 다 해 그런 거는 우리 할머니 기준이어서도 그건 바람이 아니야 그냥 남자들 밖에 나가면은 내 남자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집 안에 쳐들어와야지 내 남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기준이라면은 바람은 아니다 근데 이미 한 두 번은 지나갔다고 얘기가 나와 몸과 마음을 줬어요 에 두 번 그 인물이 둘 다 똑같은 인물인가요? 아니면 다르고 다르고 회사 직원인가 보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회사 직원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하나 네 뭐 우연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나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래 이분이 남편이 네 이해했어? 네 어 자 두 번을 거쳐가는데 그래 모를 수도 있어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유지를 해 근데 본인 사주에도 짝대기는 그어져라라는 사주가 분명히 있어 남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 그런 말을 여전히 나는 나중에 이게 세 번째가 오더라도 이 남편한테 세 번 네 번째는 분명히 또 와 도둑질한 새끼가 두 번 세 번은 못하겠어? 음 딱 그 의미야 세 번 네 번도 올 텐데 바보같이 본인이 또 그걸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 저는 전혀 바람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음 남편이 그 사람의 루틴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쯤 전화하고 점심시간이 이때쯤이고 퇴근 시간이 언제인 건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음 그리고 돈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일터적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이 사람 성격도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응 항상 일 끝나면 바로 오고 그래서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어요 전혀 그런 건 진짜 생각할 그런 낌새가 생길 수가 없는 네 돈도 없는데 돈이 있어야 솔직히 여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월급 통장으로 따박따박 월급 통장에 돈을 찍히는 게 그 월급 말고 왜 꼭 돈이 있어야지 돈을 쓰고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가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루틴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생각을 못 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 속에 갇혀 그 틀에 갇혀 있는 게 맞아요 본인은 정말 똑똑한 남자들은 자기 돈 안 쓰고 연애해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남편이랑 잠자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게 신혼 초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신혼 초 때도 이혼을 할 뻔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잠자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촉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뭐랄까 바람 아닌 바람을 피울 것 같은 느낌이 그 대상이 왠지 그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도 좀 성격을 많이 변화를 시키고 나의 그냥 증거 없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성격을 많이 고치고 지내왔고 남편도 그만큼 저한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혀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한테 제 사주가 이혼이 올 수밖에 없는 사주라는 건 저도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한테 한 번씩 물어봤긴 했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우진 않겠죠 앞으로 혹시라도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다고 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좀 성격을 더 죽이고 살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혼이라는 게 솔직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성격을 그냥 맞춰서 살면은 어떻게든 사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내온 건데 오늘은 솔직히 남편 관계보다는 지금 이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이런 뜻밖에 없는 소리를 들어서 계속 지도 못한 정확스럽긴 했어요 살고 싶으면 사는 거야 어느 누구나 어느 부부한테나 위기는 와요 위기는 오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냐 참고 사냐 왜냐 다른 놈이랑 연애를 해서 산다고 해도 내 기준은 어쨌든 그놈이 그놈이고 맞아요 그년이 그년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 살게 되면 어차피 똑같아져 설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야 설렘으로 하지만 맞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나는 없다고 생각해 아예 진짜 한 번도 안 핀 사람과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은 진짜 안 핀대 근데 한 번 펴본 사람은 한 번만 핀다고 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는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꼭꼭 참고 가면 돼 그럼 어느덧 45고 어느덧 55고 어느덧 60아 그거는 선택의 문제야 근데 어 사실은 이사 때문에 온 건데요 의외의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이사가 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사를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랑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제가 힘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좀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틀어지면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25년도에 입주는 앞두고 있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싫어서 그냥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요 24년 23, 24 25년에 입주라고? 네 25년에 입주인데 빨리 이사 가고 싶으면 한 번 옮겼다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 또 반대에 부딪힐 건데 남편이랑요? 남편이 지금 저한테 보이는 행동은 나한테 바뀌겠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시기만 그냥 한 번 물어보면 이 시기보다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알아보고 어쩌저쩌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했어 했는데 자 어? 거기 좀 별로지 않아? 이해했어? 어? 이게 좀 아니지 않아? 저게 좀 아니지 않아? 말로는 응 라고 했지만 어? 이게 좀 아니고 저게 좀 아닌데 이 소리 분명 나온다고 하거든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결론은 그 소리를 하는 이유는 진짜 알아가지고 거기가 뭐 어... 아이들 학교 다니기가 좋은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건 좀 별로지 않아 이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싫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래 너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분명히 딴지거는 무엇들이 분명히 들어온단 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에 두 분 다 어쨌든 나가는 삶제잖아 움직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집에 지금 있는 집에 뭐 정을 붙여라 이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다가 차라리 입주할 때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또 그 어떤 환경에 또 적응을 하고 요것도 좀 힘드실 거고 그리고 본인도 집에 따라서 그 약간 꿈꾸는 거 있잖아 그게 조금 틀려진다고 하거든 본인 응 그러니까 집에 따라서 터의 기운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터가 있고 아닌 터 본인은 굉장히 많이 가릴 거예요 그 기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움직여도 어느 집으로 움직이던 어 아닌데 꿈자리도 징숭해지고 지금보다 어 괜히 않나 이 생각 하실 텐데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남편 또한 어 맘대로 해 라고 했지만은 이거 아니지 않아 저거 아니지 않아 분명히 그 소리 나올 거야 그럼 싫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한마디로 안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더 나은 이유가 물론 삼재인 이유도 있지만 터의 기운 본인은 많이 타요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던 지금 현재는 어느 곳으로 움직이게 되던 내 꿈이 흉흉해지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분명히 생길 거다 그래서 차라리 안 움직이고 집안에다가 차라리 부적을 붙이는 게 나아 차라리 여기 살다가 그냥 25년에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남편한테 이제 한 번씩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너무 안 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혹시라도 나 아니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든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이혼하기 싫으면 참고 살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뭔가 마음이 갔는데 저하고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기준이 있어 남편도 기준이 있을 거야 자 애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아시겠어? 네 그 차이도 클 거예요 아마 아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크겠지 이게 굉장히 뭐 지금 아이가 9살, 10살이면은 부부 생활한 지 9년, 10년이 됐다는 거잖아 설렘이나 이 사람이 좋아서 살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닐 거야 본인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나 이런 건 당연히 있지 근데 나이가 남편 나이가 이 나이가 돼서 이혼하고 아이는 9살, 10살인데 내가 애를 혼자 키운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헤어져서 본인이 애를 키운다 그래도 아니 나이가 이 나이인데 또 결혼 안 할까? 이 나이면은 청춘이 맞아요 본인도 청춘이고 남편 나이도 청춘이 맞아 또 결혼 안 할까? 하겠죠 응 하겠지 근데 또 누군가 가정을 읽어가지고 뭐를 하고 또 똑같은 가정일 거야 본인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전 이혼을 하게 되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게 차라리 나 그거는 본인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혼을 본인이 이혼을 해도 나는 그냥 뭐 애를 키우든 하면서 그냥 혼자 살래 해도 남자는 들어와요 언니는 결혼수가 헤어짐에서 그러니까 이별수도 있는 사주가 맞지만 이별수가 있는 사주들은 두 번의 결혼이 들어있고 세 번의 결혼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세 번까지는 아니어도 언니도 두 번은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나이에 아니 나이가 60이 된 것도 아니고 50이 된 것도 아니고 나이가 36이에요 지금 청춘이야 내년에 헤어져도 본인은 어린 거예요 본인 나이 마흔에 헤어져도 본인은 어린 거야 단지 그 차이는 있어 애가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허나 혼자 이혼을 하고 혼자 애를 데리고 산다고 해도 언니한테는 남자가 붙어 또 한 번의 결혼이 올 거예요 내 사주 속에 그래 이혼수가 이별수가 한 번 있고 결혼수가 두 번이 있대 근데 사주대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 내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 내가 그냥 이걸 지나치고 애만 보면서 왜 옛날 어른들이 애 중학교 갈 때까지만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졸업할 때까지만 애 결혼할 때까지만 이러고 참고 살아서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혼율이 높지 않았어 네 그분들이 좋아서 살았을까? 아니요 아니지 근데 지금은 애가 있든 없든 조금만 뭐 하면은 이혼해도 큰 흠이 되는 시대가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만 뭐가 안 맞고 해도 애 없을 때 빨리 헤어지자 하고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혼인신고조차도 빨리 안 하는 시대예요 사주에 이별수 이별수가 한 번 있고 결혼수가 두 번 들어있다 한들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아 그냥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이를 위해서던 본인 스스로 원하는 거다 어느 부부나 막 요동칠 때는 와요 사이가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냐 막 우당탕 하더라도 지나가냐 그냥 그 차이일 뿐이야 그거 지나면은 또 좋아져 사이가 또 멀어져 왜 부부는 왼수라 그러잖아 그 얘기가 괜히 있을까? 아니야 됐어? 더 궁금한 거는 순하자